엄마가 왔어요. 엄마가 왔어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레고야 어머니야.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. 정중하죠. 저희가 참 정중해요.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너무 젊은 감각이 굉장히 많고. 많이 어질러져 있고 그러니까. 청소해 주세요. 청소해 주세요. 청소해 주세요. 엄마가 왔어요. 저 혼자 이거 다 주셨나요? 아빠들은 뭐예요? 저희는 낮잠. 낮잠. 근데 사실 저희가 웬만하면 안 그러려고 했는데. 근데 한 사람도 안 도와주시고. 한 사람도요. 이러려고 뽑았지롱. 이러려고 뽑았지롱. 그을려고 엄마 뽑았어요. 화장실 청소. 거실 청소. 방 청소. 천장. 안 보이는 먼지. 구석구석. 다 시키고 싶어요. 남자 입장으로서. 청소를 많이 시키게 된 거죠. 진짜 부럽다. 나 자면 안 되냐 그러면. 이불이야 이불. 지워봐. 아니. 내 친구 아빠들은. 다 이거 도와준다는데. 도와 드릴게요. 도와 드릴게요. 네 몇 명. 도와 드릴게요. 이야. 이렇게 말해도 제대로. 그렇게 다 짝게 하셔야죠. 이대로요? 일어나. 일어나세요? 또 청소하면 나이. 걸레 어딨죠? 룰루랄라. 청소하는 게 신나요. 룰루랄라. 청소기 셰프 들어갔으면 좋겠다. 룰루랄라. 청소 청소 청소. 청소는 나이 생활이에요. 일어나세요 빨리 같이 하자. 짝사. 짝사. 막아. 이번 주 겨울. 청소 끝. 이제 낮잠 시간. 나 안 해. 나 안 해. 미안해요. 미안해요.